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대체 여기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? 저도 귀신 같은 건 안 믿습니다. 하지만 뭔가를 느꼈어요. 나는 중상이오. 오늘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을 급속도로 내고 있어.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어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? 이를 알아야겠어. 도대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냐? 안 해! 난 살아남을 거야. 악착같이. 지금부터는 우리 소대원들을 모두 죽을 것이다.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.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.